자 아침에 만난 귀싸대기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또 지역마다 날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비타민 음료도 좀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일단은 0957님이 이렇게 또 갇혀입고 가신다 10원짜리 반세 입고 가신다고 0957님 드립니다 정우준씨 썰렁하길래 묵직하게 롱패딩 입고 출근 정우준씨 드립니다 굉장히 또 자연친화적인 우리 윤희원씨 쉰네 안나면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쉰네 안나면 아무거나 입고 출근하신다는 우리 윤희원씨 잘 골라입고 쉰네 나는 거 옆에 있었던 건 아닌지 잘 체크하시고 입고 가십시오 희원씨 드립니다 5740님이 아주 깔끔한 결론 9월 말까지는 여름옷 고고 5740님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9월 말까지는 여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5511님 청바지에 긴팔 셔츠여 팔을 접으면 낮에도 쾌적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해욱씨 아직은 낮에 더워서 반바지에 반팔에 구두둔 플래쉬즈 신고 가요 하셨네요 해욱씨도 드릴게요 예쁘게 입으셨네요 반바지에 반팔에 플래쉬즈 둘 중에 하나는 긴 걸로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추워 보여서 반팔 반바지로 입으면 그렇죠 옆에는 가디건도 들고 왔어요 위에다가 유은영씨 작년에 벗고 다녔나 입을 게 없네 시니컬하게 유은영씨 드립니다 이수기씨도 오늘 멋 좀 부리셨네요 그냥 등산복 차림이에요 포인트로 레이스 손수건 목에 둘러봤어요 이수기씨도 드립니다 전라도에서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5542님 부럽소 여거는 전라도인데 새벽에 1시에 나왔는데 여수는 비가 허벌락에 오요 반팔 반바지 입었소 태풍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542님 드립니다 결ne minute 뒤 들어 이